빨리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샤워하고 한숨 자면 괜찮아 질 거야 내가 산에 가서 충격받았나 봐 어라? 우리 집 대문은 왜 또 이래? 언제 박혔어? 우리 집 맞는데? 여보세요? 회장님? 회장님 무슨? 나야 나 문이 왜 안 열려? 빨랑이 열라고 좀 네? 누구라고? 회장님이요 회장님이 오셨어요 아빠! 우리 아빠가 왔어요? 우리 집 아닌가? 우리 집 맞는데? 뭐가 이렇게 다 이상해?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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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깜짝이야 니들 뭐야? 왜 이래? 아빠! 아빠! 왜 그래요? 뭐? 아빠? 지금 뭐라는 거야? 내가 니들 아빠라고? 어이가 없네 야 나 결혼도 하는 총각이야 총각! 회장님 회장님 영국아 너 왜 그래? 애들한테 고정우? 너 우리 집에 어쩐 일이냐? 근데 너 얼굴이 이상하다 옷도 아저씨처럼 입고 얘 너 왜 그래? 너 뭐 잘못 먹었니? 아니면 산에서 뭐 머리라도 다친 거야? 아줌마가 왜 우리 집에 있어? 졸졸해? 아줌마 당신이 뭔데 우리 집에 있냐고! 어머! 어? 어? 누구야? 누가 이 아줌마 우리 집에 오라고 했어? 누가 끌어들였어? 누구 마음대로! 어? 쟤 미쳤나봐! 우리 엄마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? 우리 아버지가 오라고 한 거야? 아버지! 영국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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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우리 아빠가 왜 저래요? 지헤오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